안녕하세요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올리버 역을 맡고 있는 정국진 클레아 역을 맡고 있는 한재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First Time in Love 라는 곡이죠 로봇들이 사랑의 감정을 처음 알고 있는 처음 느꼈을 때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뒤섞인 기분이야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쁜데 울도 날 똑같아 걷잡을 수도 없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게 사랑인 건가 봐 어쩜 정말 피해 크게 만나봐 몰랐지만 나도 할 수 있나봐 난 너로 인해 처음 알게 됐어 이 사랑이라는 건 조금 있게 힘든 얘기겠지만 걱정되는 맘이 더 압수지만 난 네 덕분에 처음 믿게 됐어 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미가 달라진 기분이야 한 번에도 본 적 없었던 이런 말 낯설지만 싫진 않아 난 헤아린 수도 없어 지금 내가 느끼는 걸 니가 사랑인 건가 봐 어쩜 정말 피해 크게 만나봐 어쩜 정말 피해 크게 만나봐 몰랐지만 나도 할 수 있나봐 난 너로 인해 처음 알게 됐어 네 사랑이라는 건 조금 느끼기 힘든 얘기 됐지만 걱정되는 맘이 더 압수지만 난 네 덕분에 처음 믿게 됐어 네 사랑이라는 건 많이 보러 왔으세요 안녕